안녕하십니까 영어대장 티처킴입니다. 오늘은 111번과 112번 지문 살펴볼게요. 아놀드 토임비라는 역사학자가 쓴 글입니다. 문명의 역사에 대한 글입니다. 바로 본문 보시면은 여러분 스테이트스 이게 국가들이죠 국가들 국가들이 아 앱투부 정사에요. 여러분 비 앱투라고 하죠 비 앱투 다음에 이렇게 동사 원형이 나오면은 이게 뭐뭐 하기 쉽다죠. 예 요거랑 같은 표현 두 가지만 제가 더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비 라이어블 투부 정사라고 아시죠 예 요것도 뭐 하기 쉽다고 그리고 또 비 푼 투부 정사 요것도 뭐 하기 쉽다 인데 그런데 요 두개는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셔야 되는게 뭐냐면 얘네들은 이렇게 투부 정사 올 수도 있지만 전치사 투 다음에 명사가 올 수도 있어요. 예 아시겠죠 그런데 이 비 앱투만 뒤에 이렇게 투부 정사가 옵니다. 얘는 얘는 뒤에 이렇게 명사가 못 나와요. 투 다음에 이 명사가 나오는거 그런데 이 라이어블 이랑 플룸 같은 경우는 투부 정사로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이 투가 전치사로 쓰이고 이렇게 뒤에 명사가 오는 그러한 형식으로도 쓰일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국가들이 뭐 하는 경향이 있어요. 뭐 하기 쉽습니까 have short lives죠. 예 바로 짧은 수명 또는 짧은 생명을 갖기 쉽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뭘 갖기 쉽습니까 서든 데스죠. 갑작스러운 죽음. 그러니까 국가라는 것은 단명한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 갑작스럽게 없어지거나 사라지는 그러한 경향이 있다. 그러기 쉽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콜론이 이제 설명을 해주죠. 자 서구 문명입니다. 웨스턴 시빌라이제이션. 서구 문명인데 어떤 문명이에요? 관계대명사 소유격이죠. 오브 위치는요. 자 어디까지냐면 여기까지에요. 자 서구 문명인데 그 서구 문명은 어떤 문명이에요? 오브 위치. 그 문명의가 되겠죠. 그 문명의 너와 그리고 나는 뭐다? are members. 구성원인. 그죠? 그 문명의 너와 내가 구성원인 그 서구 문명은 동사가 maybe alive죠. 살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centuries after죠. 자 이거는요. 수세기 후에 정도로 알아두시면 돼요. 아시겠죠? 시간이 나오고 그리고 after 다음에 그리고 주어 동사가 나올 경우에는 주어가 동사한 후에가 아니라 주어가 동사한 이 시간 후에요. 아시겠죠? 만약에 여기에 three days라고 나와 있어요. three days after 하고 주어가 동사하게 되면 뭐에요? 주어가 동사한 3일 후입니다. 3일 후. 아시겠죠? 자 위에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the united kingdom이죠. 영국이죠. 그리고 the united states. 미국이죠. 영국과 미국이 모한 후에 have disappeared. 사라진 수세기 후에요. 아시겠죠? 사라진 수세기 후에도 살아있을 수 있대요. 서구 문명은. 자 어디로부터 사라집니까? from the political map of the world죠. 바로 세계의 정치 지도죠. 정치 지도로부터 영국과 미국이 사라져 버린 수세기 후에도 이 서구 문명. 바로 내가 구성원으로 속해 있는 그 서구 문명이 계속해서 살아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like는 해석 안 했죠? 뭐뭐와 같은. 그렇죠? 뭐뭐처럼 정도가 되겠네요. 뭐처럼. 그들의 late는 여러분 늦은이라는 뜻 있는 거는 다 아시지만 이게 최근의 라는 뜻도 있는 거 아시죠? 최근의.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late-ly가 무슨 뜻이에요? 이게 최근에죠. 최근에. 그래서 late 그 형용사로 최근의 라는 뜻이 있습니다. Contemporaries. 이게 뭐예요? 이게 동시대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건데 여기에서는 이제 지금 동시대의 나라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동시대의 나라들. 동격으로 설명해 주죠. 뭐예요? 바로. 베니스 공화국이죠. 더 리퍼블릭 오브 베니스. 그렇죠? 베니스 공화국하고 또 뭐예요? 또 듀얼 모날키죠. 듀얼은 뭐예요? 이중의이라는 얘기죠. 모날키는 군주국을 말합니다. 제국을 얘기해요. 제국. 자, 뭐의 이중제국이에요? 바로 오스트리아와 헝가리의 그 이중제국과 같은 이 최근에 이 동시대 나라들 처럼이 되겠네요. 처럼. 바로 이 세계의 정치 지도에서 이 영국과 미국이 사라지게 사라지는 사라지고 나서 수세기 후에 그렇죠? 수세기 후에도 내가 속해 있는 우리들이 속해 있는 그 사고 문명이 계속해서 살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봐도 지금 뭐 거의 주제가 드러나죠. 국가들은 생명이 짧습니다. 수명이 짧아요. 그리고 갑작스럽게 죽어버리죠.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대신에 뭐가 오랫도록 남아있는다는 얘기입니까? Western Civilization. 이게 오랫도록 오랫도록 남아있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계속 보면은요. This is one of the reasons. 이것이 바로 이유들 중에 하나죠. One of the 복수명사. 뭐뭐 중에 하나. 이유들 중에 하나인데 어떤 이유예요? Why I have been asking you to look at history in terms of civilization. 자, 이 정도까지 한번 끊어보고 해석을 할게요. 내가 have been asking은 뭐예요? Ask는 뭔가 요구하는 거죠. 특별히 이 ask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가 쓰였을 경우에는 이 목적으로 하여금 투부정사 해달라고 요구 요청하는 겁니다. 요구 요청하다. 자, 내가 너로 하여금 계속해서 요청해왔다는 거죠. 뭐 하도록? To look at history. 역사를 보도록. 그렇죠? 자, in terms of는 뭐예요? 뭐뭇의 관점에서 뭐 어떠어떠한 면에서 그렇죠? 뭐뭇의 면에서 또는 뭐뭇의 점에서 관점에서 자, 뭐의 관점에서? Civilization. 문명의 관점에서 역사를 보도록 너에게 뭐 한 거예요? 계속해서 요구하고 요청해오고 있는 이유들 중에 하나래요. 이것이 바로. 그렇죠? 이것은 뭐예요? 바로 나라, 국가의 견지가 아니라 Civilization. 문명이라는 견지에서 봐야 한다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and 다음에 낫이 나왔죠? 그 다음에 in terms of가 나왔어요. 그렇죠? 네, 뭐뭇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정도가 되겠네요. 그렇죠? 뭐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국가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문명의 관점에서. 그렇죠? 문명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 이 얘기죠. 그렇죠? 국가가 아니라. 자, 그리고 and 다음에 to think가 나왔는데 think of까지겠죠? think of a as b죠? a를 b로 간주하다. 자, 이 to think는 뭐랑 지금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네, 바로 앞에 있는 to look at이죠. 네, 그래서 이 ask에 걸리는 겁니다. 너로 하여금 보도록 요청하고 있고 또 너로 하여금 뭐하도록? 간주하고 생각하도록. 그 국가들을 뭘로 생각해요? 다소 subordinate는 뭐예요? 종속적인이죠? 종속적인. 다소 종속적인 것으로 간주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 ephemeral 하게 되면은 이게 덧없는 이요. 덧없는. 수명이 짧은 입니다. 수명이 짧은. 그렇죠? 자, 제가 문제를 낸다면 요런 문제 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중 이 단어와 같은 표현을 본문에서 찾아 쓰시오. 어디 있어요? 어디 있죠? 네, 여기 있죠. short ribs죠. 같은 뜻이죠. 수명이 짧은 겁니다. 자, 그래서 그 국가들을 다소 종속적이고 그리고 수명이 짧은 political phenomena 현상들이죠. 정치적 현상들로 간주하도록 내가 당신에게 요청하고 있는 이유들 중에 하나래요. 되셨죠? 자, 여기 또 해석해야겠죠. 뒷부분. In the lives of the civilization이죠. 바로 문명의 삶 속에서 문명의 삶 속에서 그죠? 국가들이 아주 종속적이고 그리고 수명이 짧은 정치적 현상일 뿐이다. 라고 간주하도록이죠. 자, 그 다음에 또 who's what's up이죠. 이게 뭐냐면 이게 가슴을 말합니다. 여성의 가슴이나 유방을 가리키는 단어죠. 요 단어랑은 좀 달라요. 먹섬이라고 그러죠. 먹섬 요거는 이제 이 포동포동한 뭐 이런 뜻인데 요 단어는 이제 가슴 유방 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그 문명을 받겠죠. 이제 후주는요. 그 문명의 가슴 속에서 그죠? 그러니까 그 문명의 한 가운데서 정도로 의역할 수 있겠죠. 그죠? 한 가운데서 그것들이 그것들은 뭘 말하는 겁니까? 그것들은 바로 국가들이죠. 국가들이 나타났다가 그리고 사라지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예. 아까 전에 제가 잘못 알려 드렸는데 먹섬이죠. 먹섬. 이게 바로 포동포동한 이라는 뜻이죠. 포동포동한 예. 포동포동한 가끔 이렇게 스펠링이 생각이 좀 안 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이제 그 역사를 바라볼 때에 그죠? 우리가 국가의 관점에서 바라본 것이 아니라 문명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12번 살펴볼게요. 자, 존 F. 케네디라는 미국의 전 대통령이죠. 자, 그 사람이 한 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n all coded history죠. 모든 기록된 역사에서 아마도 더 세이지스트 하보게 되면 뭐예요? 가장 현명한이죠. 최상급이니까 그죠? EST 붙었고 더 플라스 최상급 가장 현명한 그죠? 가장 현명한 밑 그러니까 이거는 일부 부분이죠. 가장 현명한 부분은 뭐예요? 충고예요. 그죠? 근데 어떤 충고예요? 바로 이제까지 제한되어졌던 것 중에 그죠? 이제까지 제한된 충고들 중에서 가장 현명한 것은 현명한 부분은 아, 여기까지 꺼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거 사형식 동사군요. 이게 간접 목적어예요. 예, 이 사람에게 인간에게 제공된 것 중에서 그죠? 제공된 것 중에서 이게 이제 직접 목적어가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간 거죠. 인간에게 제공된 것 중에서 제공된 그 충고들 중에서 가장 현명한 부분은 이 되겠죠. 예, 죄송합니다. 요거를 좀 지울게요. 지우고 요 ever afforded many 지금 앞에 있는 어드바이스들을 꾸며주는 겁니다. 자, 요 사이에는 뭐 한 which which was 정도가 생략이 돼 있겠죠. 그래서 was afforded many 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인간에게 제공되어 진 충고죠. 그 충고 중에 가장 현명한 것은 뭐다? was the ancient admonition 이죠. 바로 고대의 훈계이다. 훈계. 어떤 훈계입니까? to know die self 인데 이 die self 는 yourself 랑 같은 뜻이에요. 너 자신을 알라. 라는 거죠. 이거 누가 얘기한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얘기한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as with so 구문이죠. 예. 이 인간과 마찬가지로 국가도 그러하다. 정도로 여러분 알아두시면 돼요. as with so with 까지입니다. 개인과 마찬가지로 개인과 더불어서 국가도 마찬가지다. 이제 뭐 그런 표현이에요. 개인도 너 자신을 알아야 되지만 국가도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just as죠. 자, a man who realized that his life has gone off a course can regain his bearings 까지 한번 끊어주면은 자, 한 사람이 그죠? 후부터 가로 열어야겠죠? 그래서 어디까지 가로 닫아야 돼요? 아... 아... he's gonna... 여기까지 가로를 이제 어... 여기까지 가로 닫아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main을 꾸며줍니다. 자, 깨닫는 사람이죠. 뭘 깨달아요? 그의 삶이 has gone off course 코스를 벗어난 거죠? 그러니까 진로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입니다. 이 표현이 질... 그의 삶이 진로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동사가 can regain이죠? regain이 뭐예요? 되찾다죠? 되찾다. 회복하다예요. 되찾을 수 있듯이 정도 같네요. just as니까 되찾을 수 있듯이 뭘 되찾아요? his bearing이죠. 여러분, bearing은 우리가 좀 단어를 좀 정리하고 갑시다. 자, bearing이 첫 번째, 1번 뜻이 뭐냐면 뭔가의 관련, 그죠? 그리고 영향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런 뜻으로 쓰일 때는 뒤에 전치사 다음에 전치사 온 다음에 something이 와요. 뭐뭇에 대한 관련, 뭐뭇에 대한 영향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태도라는 뜻이 있어요. 태도 자세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방향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나침반으로 측정한 방향이나 방위를 나타낼 때 베어링이라는 말을 써요. 여기에서는 3번 뜻으로 쓰인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해석하면 그의 삶이 코스, 바로 어떤 진로를 벗어났다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Can we gain? 되찾을 수 있듯이 바로 그의 방향을 단지 뭐를 통해서요? Only through the strictest self scrutiny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장 엄격한 자기 자, 스크리트니 하게 되면은 이게 뭐예요? 정밀조사죠. 자기 정밀조사 자기 자신을 정밀하게 조사하는 그런 엄격하게 말이죠. 엄격하게 자기 자신을 정밀하게 조사하는 것을 통해서만 그죠? 자신의 방향을 그죠? 회복시킬 수 있듯이 이 정도가 되겠네요. 저스트해지니까 이 뜻이 전체 그 백성들 국민들이죠. 이 people을 셀 수 있는 명사나 셀 수 있는 명사로 생각을 하고 앞에 어나 뒤에 복수 S가 붙으면요. 국민이에요. 여기서는 전체 국민을 말합니다. 전체 국민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Become aware that that 이하를 인식한다는 얘기죠. 바로 데디아의 내용은 상황들이 어떻게든 나빠진다는 거죠. 나빠진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Can write 이때 write는 동사로 쓰인 겁니다. 이게 바르게 고치다 이 뜻이 있어요. 바르게 고치다. 바르게 고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들이 상황들이 나빠졌어요. 그죠? 나빠졌다는 것을 알게 되고 여기에 원래 end 같은게 좀 써주면 좋겠죠. become 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end 하고서 Can write 오면 좋겠는데 안 썼네요. 그죠? 그래서 전체 백성들이 상황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나서 Can write 고칠 수 있대요. 문제들을 고칠 수 있는 거죠. 바르게 단지 뭐하는 것에 의해서 only by a rigidly honest look at 자 이거는 뭐예요? rigidly 하게 되면은 엄격하게 정직하게 보는 것이죠. 그쵸? 보는 것에 의해서 근데 only니까 오직 그것으로만 그죠? 아주 엄격하고 정직한 봄 뭘 보는 거예요? 바로 그것의 코어 핵심이죠. 뭐에 대한 핵심? collective being이니까 집 집단적 존재죠. 집단적 존재 집단적 존재 즉 뭐냐 동격이죠. 바로 그것의 국가적인 목표 목적이 되겠죠. 즉 국가적인 목표 그죠? 목표인 바로 집단적 존재의 핵심 이것을 아주 엄격하고 정직한 눈으로 보는 것 세의에서만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 전체 백성들이 일단 상황이 안 좋게 된 것을 알고 난 이후에 그죠? end 정도 써주면 좋겠죠? 그런 다음에 문제들을 그제서야 바로잡을 수 있어요. 아주 엄격하고 정직하게 그 집단적 존재의 핵심을 봄으로써 즉 그것이 뭡니까? 그 국가적 목적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들도 자기 스스로를 분명하게 직시해야지만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